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2023년 마지막 견적입니다. 12월 월간 견적 준비를 했고요. 이 견적은 4가지 주위에서 보시면 좋은 점이 있으니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B660 보드들이 슬슬 단종에 들어갑니다. 특히 MSI 보드들이 대부분 단종에 들어갔는데요. 덕분에 가성비 서버에 든 B660 바퀴포를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드를 760으로 변경했으니 그거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SP,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양대축을 담당하는 시소닉과 함께 그 FSP 제품의 골드급 제품들이 대부분 단종에 들어갔습니다. 시중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으로 대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4090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200만원 초중반에 구매할 수도 있었는데요. 잘 구매하시면 지금 제일 싼게 300만원이 넘어갈 정도니까 4090을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번째, 14세대 CPU 가격이 꽤 안정화되었습니다. 전문달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8만원, 10만원 가까이 떨어진 제품도 있으니까 14세대가 이제 완전히 13세대를 대체하게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이 쓰이는 마니척 400 같은 경우에는 5600하고 경쟁을 위해서 가격을 좀 많이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20만원도 안하는 건데 3만원 내렸으면 많이 내린 거죠. 그렇게 1, 2, 3, 4번 주의깨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사무형 견적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찍는데 거의 5, 6일 걸리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5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인텔 견적과 AMT 견적 여전히 어느 걸 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AMD 견적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이 5, 40만원대는 민감하죠. 민감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4650G나 5600H가 더 좋고 멀티 성능도 이 두 제품들이 6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 4코어 기반인 12100보다는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져도 되는 진짜 완전 라이트한 사무형도로 쓰고 그리고 조금 더 빠릿한 감각을 원하시면 12100 가셔도 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텔 견적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CPU는 i3-12100을 씁니다. i3-13100이 나와있긴 한데 4만원이나 더 비싼데 사실 똑같은 기반의 CPU입니다. 말만 13세대지 12세대와 차이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12100 가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 가는 게 가성비가 좋겠죠. H610 말고 B보드도 있고 Z보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i3-12100의 너무 높은 보드는 사실 돈 낭비죠. 그 돈으로 CPU 올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H610 중에서도 요거 조금 더 싼 제품도 있지만 걔네들은 전원부가 너무 허접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자체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 두 브랜드 제품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선호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i3-9는 모든 제품이 여러분이 쿨러를 따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정품 사시면 포함된 기본 쿨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램입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저거 아니면 마이크론 메모리 쓰시면 되는데요. 삼성 메모리가 DDR4에서는 불량률이 낮아요. 그래서 삼성 메모리 얼마 차이 안납니다. 깊게 해봤자 천원, 이천원 차이 났는데 요거 8기가 2개 쓰는 게 무난할 겁니다. 간혹 차후에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16기가 단일로 다신 분들인데 단일로 쓰시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 20% 가까이 대폭 하락하고 CPU 성능도 7-10% 가까이 내리기 때문에 젤러된 성능을 뽑고 싶다면 8기가 2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듀얼 채널 지원해야 젤러된 성능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은 내장 그래픽 포트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내 모니터에 이 포트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될 테니까요. 두 보드 다 D-Sub라고 옛날 RGB 포트 있죠. 파란색 포트. 그거 지원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모니터나 TV에 있는 HDMI 요거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니터에 이 두 포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롤도 옵션 타입을 해야 될 정도로 처참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게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P31 넣어놨는데요. P31 말고 좀 저가형 브랜드도 있죠. 뭐 디렘 리스라든지 아니면 QLC 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품들은 아무래도 분량율이나 그 속도 이런 게 크게 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31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00개 팔아서 한 개 분량을 봤을 정도로 매우 낮은 분량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저게 저전력 저발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드에 방열판 없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으로서 완전 싸구려 제품보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죠. 2만원 차이 안 납니다. 만 몇 천원밖에 차이 안 나니 P31 쓰는 게 가장 나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P31이 간혹 품절이 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970 EVO 플러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지금 970 EVO 플러스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P31보다 가성비가 많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P31 쓰세요. 이거 품절 아닌 이상.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짜리 만익 클래쉬2 아니면 FSP 하이드로 프로 500W짜리 추천드리는데요. 가격 좀 봤을 때 많이 꽤 만원이나 싸죠. 굳이 FSP 안 가셔도 됩니다. 만익 거 그냥 쓰고 땡 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A사 제품, Z사 제품, D사 제품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로서는 많이 클래쉬2가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기 분량이나 사용상 분량률이 2%가 넘지 않아요. 1. 몇 프로 정도 나오니까 100개 중에 한 개 꼴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이나 덜 불편하게 쓰고 싶다면 파워는 저 등급 이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것보다 싼 것들과 자꾸 괜찮나요? 물어보시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것보다 싼 제품, 내가 제품명을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4만원대의 제품을 내가 몇 개 쌓아봤는데 걔네들은 100개 중에 2, 3개가 불량이 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00개의 한 개나 100개의 두세 개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맞긴 한데 저 같은 업자 입장에서는 100개의 두세 개도 꽤 큰 수치 차이라고 느끼거든요. 두세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불량 나면 그 10,000원 아껴 놓은 거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 됩니다. 원래 파워가 고장 나서 AS를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 재료하는데 많은 품이 들어가요. 혹은 많은 고인비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적어도 이 마니클리쉬2 이상급을 쓰세요. 이 밑에 가격의 제품이 들어와서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거절할 겁니다. 그 다음은 마이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어놨는데 이거 마니케이스가 좋아서 넣어놨다기보다 그냥 2만원 중반 정도에 CD롬 지원하고 아담하고 조립하기 편해서 넣어놨습니다. 강판 얇고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사실 이 케이스가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사무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넣어뒀다고 봅니다. 조금 더 좋은 케이스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CD롬 달 필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고즈 미오 케이스가 하시면 될 겁니다. 옆판 열기도 편하고 확장성이 조금 더 좋고 쿨링도 조금 더 나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사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문제는 없어서 굳이 많은 더 주고 미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대략적으로 최적기준으로 45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조립비 생각하면 50만원 정도 나오겠죠. 조립비, 택배비 생각하면 50만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걸로 견적을 딱 짰을 때 사용용도는 게이밍 PC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롤도 잘 안들어가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또는 내장 포스 기기에 연결해 쓰는 고런 PC 아니면 인강용 정도로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빠릿하긴 하지만 AMD 시스템에 비교해서는 멀티 성능이 다소 낮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0만원대 AMD 견적가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인텔 저가형 견적은 마음에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텔 대신 사용하기 좋은 40만원대 AMD 견적 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CPU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4650G 아니면 5600G입니다. 둘이 차이가 뭐 있는데요. 뭐 5600G가 CPU 성능이 조금 더 높아요. 내장 그래프 성능은 거의 똑같은데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5600G가 10% 가까이 더 높기 때문에 3만원 정도 더 투자하는데 3만원 투자하는 만큼 PC 성능이 오른다고 보면 되겠죠. 맞죠? 40만원짜리인데 3만원 더 투자하면 423만원이잖아요. 423만원에 조금 더 높은 말 그대로 비용 투자한 만큼 성능을 맞게 갈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기본 클러스에도 문제는 없지만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AG400이라는 타워형 쿨러 하나 쓰시면 커버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A520M-A2 이름 어렵죠? 이걸 넣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520 보드치고 메모리 슬롯이 4개나 있고 거기에다가 전원부에 방열판도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이 밑에 7만원짜리 조금 더 저가한 보드가 있긴 한데 그 보드보다는 확실히 저게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램슬롯 불량 같은 게 좀 흔한 편인데 램슬롯 4개면 불량이 나도 옆에 옮겨 꽂으면 되겠죠. 전원부 방열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원부가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약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7만원짜리 그런 거 보지 마시고 8만6천원 주고 이 보드 쓰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저는 음악 감상도 좀 자주 하는데 약간 사운드 좋은 보드 같은 건 없나요? 물어보실까 봐 넣어둔 건데요. B450-PRO2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SNR 수치라고 소음 대 자분비, 아니지, 신호 대 자분비 신호 대 자분비가 좋은 그런 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에 쓰는 보드보다는 조금 더 음질이 깔끔하게 뽑힙니다.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데 여러분이 MR4 같은 한 6, 7만원대 스피커 쓰고 있다면 체감이 들 테니 입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 선택. 메모리 선택은 삼선전자 메모리나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제 영상 보고 메모리 오버클럭을 좀 따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 가시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오버 안 하고 쓸래요 하시는 분은 삼선전자 메모리 두 개 쓰시면 됩니다. 이거 한 개 넣으신 분은 가끔 있는데 16기가 넣든 8기가 넣든 한 개만 다 하시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대폭 하락합니다. 한 20% 내려가고 CPU 성능도 7에서 10% 가까이 내려가니까 꼭 짝수로 넣어 주십시오. 듀얼 채널 지원할 수 있게요. 그 다음은 이제 그래픽 카드 안답니다. 내장 그래픽 써요. CPU 안에 있는 내장 그래픽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이 A520 M-A2를 사신다면 이렇게 세 가지 포트를 다 지원해 줍니다. 웬만한 모니터는 그냥 꼽히겠죠. 근데 B450 프로 툴로 쓰신다면 HDMI나 DP, 디지털 포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구형 모니터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한익 P31을 추천드렸는데요. 이게 저전력 저발렬이라서 방역파 없는 메인보드도 쉽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다가 분량률이 1,000개, 1개 있을 정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겁니다. 저거 말고 좀 더 저렴한 4만원대, 5만원대 제품이 있긴 한데 그 제품들은 디렘 리스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좀 떨어지는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QLC 랜드거나 해서 가격이 싼 만큼 고장이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 아끼려다가 여러분 큰 손해보지 마시고 한번 데이터 날아가면 포멧하고 윈도우 깎는데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31 정도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P31이 품절이 난다면 970 에버플러스로 가면 되는데요. 970 에버플러스가 현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P31 물건이 있을 때 P31로 가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클리스2 500이나 FSP 하이드로 프로 500을 추천드리는데요. 둘 다 효율은 비슷하고요. 가격은 만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마니클리스2가 좀 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률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다 1% 내외 정도로 매우 낮은 분량률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대 판매되면 한 개 분량 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고장 없이 쓸 가능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밑에 4만원짜리, 3만원짜리보다는 확실하게 분량이 덜 나기 때문에 저 정도급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루키 케이스 가도 되고 미오 케이스 가도 되고 DK200 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쯤 가면 사무용에서는 다 쿨링이 충분하고요. 루키 케이스는 CD룸이 장착되는 대신 후면에 펜이 하나밖에 없고 미오 케이스는 전면 펜, 후면 펜 다 있고요. DK200 같은 경우에는 펜이 좀 더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깨미는 용도로 봐야 되겠죠. 나중에 글카 달려고 할 때나 가시면 될 거고 대부분 그냥 미오 케이스 쓰면 될 겁니다. 스윙더워에 적당히 아담한 케이스라서 조립하기도 적당히 편한 편이고요. 무난하게 쓸만합니다. 자 그렇게 견자 짰을 때 4560G에 A520으로 짜면 본체 부품 가격은 42만원 정도 됩니다. 조립공인비랑 택배비 생각하면 거의 50만원 돈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방문 수령한다고 하면 대충 45, 6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겠죠. 40만원 중반 정도에 그래서 가성비 있게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600주로 간다면 거의 50만원 돈이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PC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아예 즐기지 않거나 아니면 캐주얼한 게임들 바둑, 포커, 롤, 고스도 이런 거 간단하게 하시는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기 좋고요. 이거 가지고도 유튜브 감상이나 웹서핀 간단한 사무용,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요. 외장 포스용, 인강용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용도는 50만원대 인텔하고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용량이 크지 않은 라이트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정도 돌아가긴 하는데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조금만 해석도가 높아져도 쓰기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파일 용량 작은 거 열어보기 용도 정도로는 포토샵도 돌아간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뭐 하드하게 포토샵 하거나 영상 편집 하거나 이럴 정도의 여유는 없습니다. 가끔 이거 가지고 아 포토샵 하기 아주 좋은가요? 혹은 영상 편집 잘 되나요? 그런데 40만원짜리 그게 잘 들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IT 제품은 대부분 돈값 합니다. 자 그렇게 저렴한 50만원, 40만원대 본체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 마지노선 견적 이것도 게임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도 사시면 이제 게임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노선 견적인 70만원대 인텔 견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일단 CPU는 i3 12100을 넣겠습니다. 물론 저는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서라도 5600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i3는 4코어 기반이고 5600은 6코어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게임만 하나요? 아니죠. 뭐 디스코드 켜놓고 아니면 카톡 켜놓고 뒤에 영상 같은 거 뭐 돌리면서 그냥 게임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이 i3는 여유가 없습니다. 게임만 돌려도 막 70%, 80% 이상 쓰는 거 종종 보거든요. CPU 자원을. 그렇기 때문에 예산 조금만 더 보태서 하라도 이걸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겠어요. 돈이 없으면은 70만원대 가야죠. 그래서 70만원대 설명을 드리자면 이 i3 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3 중에 13100이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3,400원 더 비싸지만 성능이 12100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12세대 기반이에요. 그래서 12100F 가시고요. 얘는 기본 쿨러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로도 문제없습니다.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고 쿨러는 안 쓰셔도 되고요. 보드는 H610 쓰는 게 당연히 가성비 좋겠죠. H610 M-K 아수스 보드 쓰시거나 아니면 요 앞에 봤던 기가바이트 H610 M-H 요거 써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쓰세요. 혹여나 나는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도 좀 고려해보고 싶고 그리고 M.2 방열판도 필요하고 랜도 1기가 랜 말고 2.5기가 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2번 가시면 됩니다. 2번 보드 가시면 되고 대부분 유저는 1번 보드 가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16기가 단일로 쓰시면 게임 프레임이 꽤 하락하거든요. 10에서 15%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8기가 2개로 써주시고요. 게임에 따라 16기가 2개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EPC로는 그런 게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16기가 2개 달 필요는 아예 없어요. 그럼 고생이 게임 안 들어가요. EPC로는. 여튼 그래서 8기가 2개 달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 카드는 두 가지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166군 슈퍼 아니면은 6600 쓰시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고 하면 6600이 게임 성능은 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이 RX 6600은 콘솔 기반 게임 그러니까 레드레드 리뎀션 같은 좀 고사양 게임 있죠. 아니면 뭐 메트로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게임은 호환성이 좋아요. 물론 CPU가 떨어지기 때문에 프레임이 잘 나올 리는 없습니다. 옵션타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게임에서는 잘 돌아가는데요. AMD가 콘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이 아는 롤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좀 덜 나와보고 그래요. 배그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프레임이 많이 출렁이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것들이 엑스박스나 플스5에 들어가는 칩 있죠. 그거 개발할 때 같이 개발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콘솔유 게임에서는 아주 호환이 잘 되는데 이상하게 그 좀 굿게임들 있죠. 굿게임들에는 조금 호환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한 겪고 싶지 않다면 여러 게임 즐기고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1660 슈퍼 EMT 거나 아니면 컬러풀 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컴퓨터 좀 할 줄 알고 드라이버 이리저리 찾아서 최적화된 거 쓸 줄 안 한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 이 RS6600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는 2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50만원 대 40만원 대 설명했는 거랑 마찬가지로 1,000개 중에 1개밖에 분량 안 나는 수준이고 방열판 없어도 온도가 잘 커버되는 저전력 P31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품절라서 못 구하면 970 EVO 플러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건 괜찮나요? 그런데 거기에 괜찮은 거 없어요. 그냥 싼 만큼 품질이 떨어집니다. 컨트롤러가 구리거나 랜드가 구리거나 디렘리스거나 분량률이 많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31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가성비 있게 하고 싶으면 PN9에 1 쓰면 되는데 보드가 좀 떨어져서 이거 굳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P31 쓰세요. 보드의 기본 방열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PN9에 1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닉스 클래쉬2 풀체인지 500W 이걸 추천드립니다. 적으면은 RX6600이든 1669 슈퍼든 다 커버돼요. 그러니까 파워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 밑에 4만원짜리 파워, 4만원짜리 파워 있는데 걔네들 품질 안 좋습니다. 그거 들고 와서 또 가슴비 좋은 게 이거 아닌가요? 같은 용량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니 클래쉬2쯤 돼야 100개 중에 1개 분량 나니까 이거 가시거나 아니면 만원 더 주고 FSP 하이드로 프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도 100개 중에 1개 정도 분량 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픽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DK200이나 아이구즈 C60 카이저 에어 이 정도에서 선택하면 좋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펜이 4개 이상 되는 제품들이고 기본적으로 전면이 메쉬 타입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매우 쿨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 DK200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만큼 나사가 유리를 뚫어가지고 고장하는 방식이고 카이저 에어나 C60 같은 경우에는 스윙도어라서 이렇게 유리에 구멍을 안 뚫어놓기 때문에 유리가 파손될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으면은 이 C60이나 카이저 에어 가시고 예산 진짜 빡빡하다. 어차피 난 70만짜리 가는데 가성비가 좋다. 하면 DK200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는 초고사한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드레이드 리뎀션 아니면은 뭐 디비전 2 이런 것들 좀 고사한 게임 있죠. 사펑 2077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중오브로 하셔야 돼요. 중오브로 하고도 최소 프레임 방응은 잘 안됩니다. 근데 디아2, 디아폭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이 정도 중사형 게임들 있죠. 아니면 좀 저사형 게임들 그런 게임은 프레임 잘 나옵니다. 굳이 PC방 안 가도 될 정도로 즐길 수 있으니까 FHD 해상도 모니터에서는요. 간단하게 라이트한 게임 위주로 즐기는 분들 이 PC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순수 게임의 성능은 5600보다 좀 낮은 편이고 5600 구매한 거랑 따지고 보면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5600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5600 쪽은 사실 그래픽 카드도 바뀌기 때문에 예산이 확 뛰거든요. 근데 이거 돈 투자 한 만큼 프레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게임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대 견적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견적은 총 비용은 부품 가격이 약 70만원 정도 하고 조립 공인비 생각하면 한 75만원 정도의 실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하려면 이쯤부터 시작하라 하는 FHD에 게임을 대부분 게임을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100만원대 110만원대 120만원대 견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이 랩 용량만 적당히 증가시켜줬을 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은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고요. 아 즐긴다고 해야 되나? 작업하실 수 있고요.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지 않은 거 취미 정도는 뭐 5분 10분 정도 편집하신다면 이 두 제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뭐 하드한 영상 편집하려면 당연히 더 높은 가격대 이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MD 견적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성변에 AMD 견적이 좋습니다. 인텔보다 인텔이 성능은 조금 더 좋은데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유저들은 AMD 견적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AMD 견적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AMD 5600 CPU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나온 지 이제 2년도 넘어서 3년이 다 돼가는 CPU니까 구형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비용에 이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 없습니다. 제 CPU 가성비 비교해보시면 여전히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5600을 쓰시면 될 것 같고 5600X가 있는데 5600X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려 3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성능 차이가 0.1클럭 0.15클럭 밖에 안 나거든요. 성능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5600X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이 5600X 갔을 때는 쿨러는 달아주기 좋습니다. 5600X이 5600X보다 발열이 낮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본 쿨러로는 높은 소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G400 가성비 있는 2만원짜리 제품 하나 달아주시면 마음 편해지실 겁니다. 이거 다시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싸게 가고 싶으면 A520 M-A2로 가면 되는데 이게 PCI 슬롯이 3.0 지원이라서 4060X 이런거 쓸 때는 약간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B550 M-A로 추천드릴게요. B550 M-A는 적당히 작은 방향판 달려있고 램슬롯 4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PCI 4.0 슬롯을 일단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픽카드 다시면 성능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이 보드를 먼저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보드가 사운드가 좀 처지거든요. 사운드 침 약간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B550 M-PRO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B550 M-PRO는 단점이 있어요. 두번째 슬롯에 그 M-슬롯이 속도가 좀 처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진짜 난 싸게 짜고 싶다. 가슴 믿는 거 가고 싶다 하면 A520 M-A 가시면 됩니다. 저는 어지간면 1번 가실 걸 권장 드릴게요. 하여튼 보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5600에 760 보드 막 고르신 분인데 견적 설명드리면 나는 이건 안된다고 보면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인텔 보드입니다. 보시면 색깔도 다르게 되있죠. 여기는 연벌하고 이쪽은 회색이죠. M-D 가실 거면 회색 거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크루셜 2 3200 짜리 이거 가서 램 오버 살짝 해주세요. 그럼 프레임 방어도 잘 되고 이 메모리가 저렴하고 그럭저럭 오버도 되거든요. 제 영상 보고 따라서 3600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 8기가 2개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메모리 오버가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XMP 메모리를 쓰시면 됩니다. XMP 방법도 그냥 XMP 방법이라고 치면 제 영상 나오니까 아주 쉽게 따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집어넣어서 3600 넣고 쓰시면 게임 프레임이 4%에서 5% 정도는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향껏 메모리 1번, 2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1번 선택하고 램 오버 안 하고 서트 쓸만합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10만원대의 견적 110만원에서 115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생각이면 조텍 4060Ti 트윈 엣지 가시면 됩니다. 조텍은 AS가 괜찮고 일단 저 제품 정도면 소음이나 쿨링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성비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거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소음에 좀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기가바이트 이글 가세요. 이 이글 모델이 3펜 제품이라서 2펜 제품들 대부분 보다 조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바이트 이글이 조금 더 비싸지만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에 구매하고 싶다 하면 이거 가시면 됩니다. 4060톰아우크나 4060T인 엣지 쓰시면 됩니다. 둘 다 듀얼 펜 제품이고 4060이기 때문에 4060Ti랑 비교하면 성능이 한 15% 정도 떨어지지만 엄청난 차이는 아니죠. 엄청난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 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6700XT인데요. 이건 6600보다는 이상 증상이 덜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4960Ti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가격은 40만원이니까 10만원은 싸게 사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6700XT가 듀얼 펜을 쓰면 비교적 온도가 조금 높아서 4060Ti보다는 전력 소비랑 전성비도 떨어지고 그리고 소음이나 발렬도 조금 더 심합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AMD 같은 경우에는 특정 드라이버 같은 게 좀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드라이버를 골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감수하실 수 있다면 3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600보다는 어쨌든 이상 증상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초보에 예산이 한 110주면 된다. 그럼 1번 나는 100만원이고 컴퓨터 초보다 2번 나는 컴퓨터 좀 할 줄 안다. 예산이 100만원이다. 그럼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SS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P31이 정말 낮은 분량율 1000개 중에 한 개 분량 나온 정도로 낮은 분량율을 보이고 이게 저전력 제품이기 때문에 발열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드에 방열판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요. M.2 방열판이 없어도 그래서 무난하게 이거 갈만 해요. 물론 이것보다 좀 싼 제품이 있지만 그런 애들은 어디야 하자가 있죠. 디렌리스 아니면 컨트롤러가 좀 떨어지거나 QLC거나 분량율이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게 품절나면은 3번 가시면 됩니다. 지금 3번은 많이 비싸서 가성비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가성비 있는 모델 쓰고 싶다. 그리고 내 모델에는 M.2 방열판이 있다. 그런 걸 선택했다 싶으면 2번 가셔도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500개에 한 2, 3개 정도 분량 나는 정도라서 1번보다는 분량율이 좀 높긴 한데 그렇다고 치명적인 분량율은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용량 대비 속도 대비 가격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이다 생각합니다. 위에 거는 3.0 제품이고 밑에는 4.0 제품이거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60 Ti 좀 쓰거나 아니면 6700 XT 좀 쓰면 500보다는 100W 정도 좀 더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전력 서벙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딱 500W 갔다가는 고주파나 소음에 좀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600W 가시는 게 약간 여유있게 쓸 수 있고요. 600W 파워는 여러 개 추천해 드릴게요. 마니컬리스트 600W 아니면 FSP 하이드로 K 600W 시소닉은 600W 짜리가 아마 품질일 겁니다. 시소닉은 700W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시소닉이 700W 되니까 아무래도 파워팬이 좀 천천히 돌고 용량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 오래 쓸 수 있겠죠. 대신 그만큼 더 비쌉니다. 이쯤 되면 골드급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골드 입문용 제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플라워 SF750P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프 모듈러라서 주요 케이블은 연결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보조 케이블은 꽂아서 쓰게 돼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분량이 그리 많지 않고 골드 750W 치고는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한 12만원 정도 여러분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번 가볼만 해요. 다만 이 100만원이나 110만원 120만원 때는 전력소변의 높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골드의 효과를 크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한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저가지고 브론즈랑 골드의 전력소비 차이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케이스는 C60을 추천드리는데요. 강판이 가격대 제품치고는 좀 두꺼운 편이고 기본적으로 펜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쿨링도 괜찮은 편이에요. LED 온오프 기능도 있는 것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LED 끄고 싶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5600에 4060 Ti로 짰을 때 11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니까 실구매가는 한 115만원 정도 될 거고요. 5600에 B550에 4060으로 짜면 한 95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니 실구매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일단 아까 전에 옆에 70만원짜리 제품보다 게임 프레임이 한 50% 가까이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해요. 아까 게임 프레임이 60 나왔다고 하면 얘는 거의 1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FHD에서 대부분 게임을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옵션 타입 조금만 하시면 144 모니터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4060 Ti 조합으로 가시면요. 그리고 5600 정도면 웬만한 게임도 60프레임 정도는 방어를 해주니까 충분히 최소 프레임 방어도 잘 버티고요. 그리고 6코어 기반의 CPU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로 됩니다. 그 밑에 거는 다 잘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웨이소핑이라든지 간단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PC쯤 되면 PC만은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 100만원, 110만원 정도 살 수 있다고요.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저 어릴때는 가정용 PC 200만원, 300만원 했거든요. 매직 스테이션 이런 거. 산복 컴퓨터 나오고 난 뒤에 좀 싸지긴 했는데 산복 컴퓨터도 한 200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PC로 많이 추천드리고요. 10세대, 11세대 중고로 사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예요. 10세대, 11세대 중고 CPU 5600하고 게임 성능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i7은 오히려 처지고 i9쯤 돼야 성능이 비슷해요. 근데 전력 소비는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이미 중고니까 AS도 없고 맞죠? 그런 조합 가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겁니다. 지금 와서 뭐 1080Ti 중고로 사거나 2070 중고로 사고 그러시던데 걔 4060Ti보다 못해요. 그런 거 중고로 사시는 것보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견절을 짜시면 3년 빵빵한 AS 지원 받으실 수 있고 비교적 저전력 저 발열의 여러분이 전기료 많이 안 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로 간다 그러면 모든 점이 똑같은데 CPU하고 보드만 바꾸시면 됩니다. CPU는 12400F 보드는 B760MA 이거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660 보드를 추천드렸는데 660 보드가 대부분 단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찍고 나오면 또 몇몇 제품이 품절날 거예요. 그래서 760으로 옮겼다 보시면 될 거고요. 가성비 때문에 DDR4 보드를 넣었어요. 일단 메모리 가격도 더 싸고 보드 가격도 평균적으로 2,3만원 싸거든요. MSI 이 보드 쓰시면 이 보드가 전원부가 나름 빵빵합니다. 물론 그 숫자를 고사람이 믿지 마시고요. 걔가 듀얼 아웃풋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절반의 전원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면 옛날 그 4억원 박격포 같은 거보다는 전원부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I5 정도까지도 당연히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M.2 박력판도 나름 가난한 거 달려있고 전원부 박력판도 큰 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2400F 아니면 13400F 이런 거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드 추천드리고 혹여나 나는 CPU의 전기 소비량을 조금 잡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조금 더 높은 CPU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그런 분도 어로스 엘리트 가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드라이브 무브 스페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방열판이 조금 더 커집니다. 전원부 방열판이. 그래서 전원부가 강화되었다고 보면 돼요.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얼마 안 나죠. 7000원 차이니까 애초에 2번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시죠? 짝수로 가시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가는 거요. 4060Ti는 120만원 견적일 때 4060은 110만원 견적일 때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 케이스도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카이자 에어 가든지 C60 가든지 DK200 가든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견적 짰을 때 그러면 5600하고 뭐가 다른데요. CPU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CPU 성능이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약 10% 정도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 같은 거 할 때 약간 더 빠릿빠릿하고 영상 편집할 때 조금 더 빠르겠죠. 근데 게이밍에서는 프레임 격차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게임 위주로 한다 칠 때는 5600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최종 견적 봤을 때는 둘이 한 5만 정도 차이 나거든요. 5만, 6만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5600쪽이 조금 더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100과 110, 120만 원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 견적은요. 이제는 이제 모니터를 좀 더 고해상도 QHD 모니터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영상 편집도 하고 아니면 주식 초단 타도 치고 아니면 포토샵도 하고 인코딩 영상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작곡 이런 거 조금 더 다양하게 PC를 여러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PC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텔부터입니다. 160부터 230이에요.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나는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런 분들은 옆에 견적 보세요. AMD 견적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거는 다용도고 이 뒤에는 게임밍 용도에서 가성비 좋은 AMD 견적입니다. 그렇게 나눠보시면 되겠네요. 다용도의 인텔 견적 같은 경우는 CPU는 14600K 쓰세요. 지금 14600K라는 KF가 고작 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있는 14600K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장 그래픽 쓰면 나중에 글카 고장 났을 때 테스트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는 퀸싱크 기능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팔 때도 어차피 중고로 만약에 정리하게 되면 그만한 비용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K로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싶으면 13500K 가세요. 13500K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13600K로 가는 견적은 190 정도 견적되고 13500K로 가는 견적은 160 견적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600K의 쿨러는 RC1800 아니면 Z06D 아니면 RC1800 라이트의 이 세 쿨러 다 가이드 킷 17XX 가이드 킷이라고 치면 만 원짜리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난 순행으로 온도 좀 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니 SE 제품과 하면 됩니다. 지금 블랙은 품절이고 화이트만 있으니까 화이트로 구매하시고요. 위에 쿨러들은 블랙, 화이트 다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760 바퀴포 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어헬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나는 가슴 있게 안고 싶다 싶으면 어헬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성이 좋고 와이파이 기능도 지원하고 사운드도 좋은 게 더 갖는 거 쓰고 싶다면 이 2번 스트릭스 G 쓰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칩이 확연하게 위에 칩셋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피커 좀 좋은 거 쓴다면 조금 더 좋은 음질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기본 지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안 달아도 됩니다. 따로 안 달아도 되고 그리고 전원부도 뛰어나고 보드도 이쁘고 다양하게 1번이나 2번 제품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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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전원부도 뭐 그 학급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건지 1번 애들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드라이브 모습도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1, 2번이 품절했을 때는 대체 제품은 3번 쓰시면 됩니다. 혹여나 오버클럭을 할 생각 있거나 언더보팅을 할 생각 있다면 Z70 UD 쓰시면 되고요. 원래 일반에 있는 제품들도 이게 언더클럭이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보팅 같은 걸 지원할 수 있어요. 언더클럭은 되고 오버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온도 잡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Z70 가면 오버클럭도 되고 그리고 언더클럭도 당연히 되고 그런데다가 전압 다이어트 하기에도 더 좋아요. 옵션이 더 많습니다. 이런 비보드보다 더 정멸하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오버클럭 생각하시는 분들은 4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1번 가시면 됩니다. 1번 사운드 좀 좋은 거 가고 싶다 싶으면 2번 가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팅그룹 메모리 5600짜리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 말고 하이닉스 쓰셔도 되긴 되는데 하이닉스가 램오버가 좀 더 잘 되긴 하지만 비용적으로 많이 비싸거든요. 16기가 2개 기준 4만원이나 더 비싸니까 그냥 팅그룹 메모리 가셔도 어차피 하이닉스 MDAI 아니면 ADAI입니다. 이거 가셔서 살짝 오버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오버 안 하고 그냥 써도 괜찮고요. 불량률이 삼성 거보다는 팅그룹 게 적거든요. 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 1번, 2번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램오버 좀 맘먹고 하고 싶다 싶으면 2번 가시고 1번, 2번이 둘 다 품절된 경우가 드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품절나면 3번 가시면 돼요. 3번은 그냥 이제 혹시나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은 잘 안 합니다. 3번은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406010로 가시면 14600K에 그러면 견적이 대략적으로 한 180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4070으로 하면 거의 200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4070T에 간다 그러면 230만 원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 예산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산이 180이다. 그러면 4060Ti 여러분 예산이 거의 200 정도다. 그러면 4070 여러분 예산이 230이다. 그러면 4070Ti 얘네들이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물어보시면 종종 있는데 그냥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평균 프레임이 23%에서 30% 가까이 증가합니다. 쩍쩍쩍 올라가요. 이기 때문에 돈 투자한 만큼 게이밍 성능은 증가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SSD는 뭐다? P31이죠. 왜 P31인가요? 1000개 중에 한 개밖에 불량 나지 않은 매우 낮은 불량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전력소변에 낮아서 여러분이 보드에 M.2 박렬판이 없어도 혹은 그래픽 카드 밑에 M.2가 깔려가 온도가 높아도 얘는 잘 버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번 가시고요. 조금 더 고성능 제품 쓰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는 M.2 박렬판이 있는 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P41 가시면 됩니다. 990%나 980% 쓰시는 분도 꽤 많은데 이 제품도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2번보다 가성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속 SS 쓰고 싶으면 P41 가십시오. 안정적인 거 쓰고 싶으면 그냥 P31 쓰시고요. 가성비 모델은 없나요? 하시면 PM9A1 가세요. 물론 이 제품이 P31이나 P41 보다는 불량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거 말고 또 여러분 가성비라고 이상한 것들 많이 들고 오는데 걔네들은 가성비가 아니라 보통은 뭐 E18 컨트롤러 쓰시는 애들이 많을텐데 불량률이 확인이 높고 그리고 성능도 솔직한 말로 PM9A1 한테도 발리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그냥 벤치 잠시 돌릴 때는 속도가 잘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데이터가 많이 쌓이거나 50% 이상 채워 쓰거나 아니면 좀 더티 테스트 파일이 많이 분할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긴 시간 동안 큰 파일을 옮기거나 이럴 때는 성능이 현편시 떨어지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삼성 하이닉스 쓰라는게 아닙니다. 삼성 하이닉스 제품 중에 괜찮은 것도 골랐으면 좋습니다. 국뽕에 취합니다. SSD는 역시 국산이 좋습니다. 물론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삼성 것도 구린 건 있어요. 980 노멀 같은 거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 클래시 2 750이나 시소닉 GM 750 쓰시면 무난합니다. 이 두 제품이 가성비도 괜찮고 불량률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는 3.0 규격이 만족되는 제품을 쓰고 싶다면 GX750이나 아니면 MSI A850G 이거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750G도 있을 거예요. 그거 쓰시면 돼요. MSI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밑에 거는 똑같은 CWT OM이긴 한데 플랫폼이 좀 하위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 부품은 좀 싼 거 쓰는 거 그래서 그 제품 가지 마시고 A850G나 A750G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MSI 제품 몇 장 써봤는데 아직 불량은 없어요. 혹시나 불량이 생기거나 호환성 이슈가 생기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FSP 파워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CWT OM이면 미드 많아지 그런데 CWT OM이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 번 한 10개 정도 있어요. 플랫폼. 밑에 애들도 좀 있거든요. 다 구리다고 얘기 나눌게요. 제가 지금 추천된 제품은 아마 GPU 플랫폼이고 그 밑에 GPX 플랫폼이라든지 W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밑에 플랫폼으로 내려가면 효율은 비슷할지 원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WT OM이라 다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이고 CWT OM은 돈 주는 만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너무 저가형 제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저가형 쓸 거면 걔네들 OM 겹치는 회사도 엄청 많거든요. 그중에 제일 싼 데 거 쓰는 게 맞긴 하겠죠. 어차피 분량률 똑같을 테니까요. 뭐 어쨌든 저는 저 정도 제품부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차후에 저는 그래픽카드 뭐 4080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CPU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은 좀 조용하게 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도 이제 GX 1000 가면은 얘가 용량이 훨씬 높잖아요.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팬이 천천히 돌거나 안 돌 겁니다. 그러다 고주파도 덜 나요. 이런 고용량파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델타가 지금 골드급은 좀 고주패 이슈 같은 게 있는데 플래티넌 거면 또 문제가 없거든요. 델타 플래티넘 거면 또 분량률 낮게 신뢰도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급 정도 가면은 조금 더 높은 케이스를 권장되는데요. DF-2100처럼 좀 크고 쿨링도 괜찮고 저렴하게 편한 케이스를 가시거나 P1000이나 아니면은 3100M V2 같이 전면 C타입 지원해주는 이런 케이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좀 조용하게 쓰고 싶으면 L600 하이어트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확실하게 여러 편의성을 지원하고 팬속 조절 뭐 LED 버튼 지원, 전면 C타입 지원, 지지대도 지원하고 스윙도의 다양한, 강편도 두껍고 1T 가까운 그런 케이스를 원하시는데 DLX-2100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려졌죠?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치안 거 케이스 조금 더 높은 거 쓰세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아까 13500으로 가는 견적, 4060 TR로 가는 견적 그게 160이고 저는 14600KF로 설명되어 있죠. 14600KF나 K에 RC1800에 램 32GB, 16GB 두 개, 4070 이렇게 견적을 짜시면은 195만 원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 공인비 생각하면은 200만 원 살짝 넘을 거예요. 이정도로 가면은 진짜 다용도 핏입니다. 가정용을 쓰기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영상 편집을 하든, 작곡을 하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사진 편집을 하든 다 잘되고요. 주식이나 코인, 초단타 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빠릿빠릿해요. 근데다가 4060 정도면 QHD 모니터에서 어지간 게임 약간 모션 타입하면 잘 돌아가요. FHD에서는 풀업으로 모든 게임 잘 돌아간다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CPU든 그래픽카드는 꽤 괜찮은 조합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주시면 진짜 PC방 가고 싶은 생각 안 들 거예요. 대부분 PC방 이거보다 사양이 구리입니다. 사양이 좋다는데, 그 무하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로딩이나 아니면 부팅 같은 경우는 더 느려가지고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선택하시면 진짜 나름 고급 PC 라인업에 속한다고 보고요.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4070T로 넘어가면은 한 230만 원 견적됩니다. 4070 넣는 것보다 QHD에서 프레임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QHD 144 모니터 쓰고 계신다면, 고사양 게임을 즐긴다면 14600K에 4070Ti 조합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4600K가 사실 4080 정도까지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4080이 4K에 썼을 때 기준입니다. 4K를 조금 저렴하게 가고 싶을 때 지금 4090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한 29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보드를 Z790UD 이걸로 올리시고 파워를 850W 파워 여기 MSI 파워 이걸로 넣고 그리고 4080 중에 저렴한 거 스톰엠엑스 같은 거 그런 거 넣었을 때 고를 때 한 300 조금 안 되는 견적으로 4K도 어지간히 즐길 수 있는 견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인텔 160부터 230만 원대 높게는 290만 원대 견적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게이밍으로 가슴이 좋은 AMD 견적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 견적이 많이 나가긴 해요. 일단 AMD 견적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거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간단한 영상 편집은 당연히 됩니다. 이걸로도 주식, 초단타 아니면 적당히 즐길 만해요. 다만 멀티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좀 긴 거 효과가 많이 들어가는 거 한다 그럴 때 떨어지고요. 그리고 작곡할 때 악기를 좀 많이 넣는다 그러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어지간해서는 간단한 가정용 작업 정도 하고 게이밍에 가성비 있게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이쪽에 속하긴 하겠죠. 자 CPU가 AMD를 보면 7500, 7600, 7600X, 7700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가성비가 좋긴 한데 7500F가 워낙 압도적 가성비 좋아가지고 이거 선택이 좋습니다. 7500F나 7600이랑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고 7600X랑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7700 정도 가야 성능 차이가 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CPU가격이 확연하게 뛰죠. 또 이 7700 같은 경우에는 14600K나 13600K랑 가격이 어느 정도 겹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7500F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7500F 가시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쿨러 못 써요. 저거는 온도가 좀 높습니다. H400 쓰시면 됩니다. 조금 더 조용하게 쓰고 싶다면 뭐 팔라딘 400 쓰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돼요. H400 딱 달고 순행쿨러 같은 경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취향값 온도 낮추고 싶다 아니면 CPU 오버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넣어 놓습니다만 대부분 자 요거 쓰시면 돼요. 디쿨 AG400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박격포보드가 분명히 품질 좋고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그런데 7500F에 이거 달아주면 좀 진주를 돼지목에 달아주는 느낌이라서 B650MK 가세요. 이거 말고 뭐 A620 가성비 좋은거 있는거 같은데 이건 어떤데요? 물어보신 분 좀 있는데 걔네들 보면은 엔더트 방열판이 아예 없거나 램슬롯이 2개거나 아니면 전원부가 너무 허접하거나 엔더트 슬롯이 1개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B650MK쯤 되면 램슬롯 4개 전원부 방열판도 있고 엔더트 슬롯에 방열판도 있고 엔더트 슬롯도 2개입니다. 거기다가 전면 시트하이도 지원하고요. 바이어스 업데이트하는 키도 지원하고 하니까 좀 다양한 기능을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뭐 13만원, 14만원짜리 이런거 보지 마시고 그냥 17만원 정도 주고 요 보도 가시면은 대부분 용도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5200 메모리를 주로 추천하고요. 이 5200 메모리가 자주 품절하니까 4800 메모리 추천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자는 5600 메모리가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4800이나 5200 메모리 추천하는거는 잘 몰라서 그런거 아니냐 아니면 뭐 재고 판매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조립 많이 해보신 분들 공감하시죠 뭘 공감하나요 5600 메모리 꽂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팅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5600 꽂았는데 5200으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5600 억지로 제가 적용시켰더니 어 뭐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되거나 블루스크린 뜨거나 오류를 뿜거나 이러죠 네 AMD는 공식적으로 560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800이나 5200 메모리를 사용하셔야 불편한 옷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5600 메모리를 구매하지 않는거 권장됩니다 물론 5600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개 팔면 5600으로 2명 정도가 불량이 생겨요 그 정도면 꽤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그거를 인지 못하고 아니 왜 자꾸 포맷해도 오류가 생기지 아니면 게임 좀 하다며 튕기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거 판매자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대로 책임져 주십니까 이 소비자가 잘 모르는 분량이 났을 때 컴퓨터 분량이라고 문의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걸 참고 쓰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안정적인 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5600 메모를 추천 안하고 5200이나 4800 메모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애즈락이 5600까지 자동 적용되게 바이오스 패치를 했던 거를 최신 바이오스에서 지금 5200가 되돌리고 있습니다 왜 되돌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5600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수스도 적용하고 있고 키바도 적용하고 있고 그랬어야 됐죠 근데 애즈락만 5600을 적용하고 있다가 심지어 최신 버전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니까 다시 5200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는 4800이나 5200 메모를 추천드립니다 아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카드를 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예산이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면 4060ti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산이 한 170만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 4070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예산이 200만원에 근접해야 4070ti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인텔 거랑 비교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20만원씩 빠지죠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글칼을 집어넣고 똑같은 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다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만 게이밍 용도에는 인텔보다 확실하게 가선비가 있는 메리트가 있는 조합이 될 겁니다 SSD 같은 경우는 아니죠 불량률 때문에 P3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인텔 거 160만원대 설명했을 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1,2번 중에서 웬만하면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160만원대 견제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1,2,3,4번 중에서 여러분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차후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넉넉하게 가신다면 5,6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대부분 유저는 갈 필요가 없겠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셋 다 명작이죠 7만원대 3,100M V2만한 케이스 없습니다 물론 거의 8만원이긴 한데 얘가 초기 불량률도 낮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140mm 펜 3개 지원해주고 LED 끌 수 있고 색상영도는 되고 그런 데다가 펜 속 조절도 가능해서 초기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 속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공냉 호환성이나 수냉 호환성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3,100M V2가 제일 가성비 좋은 8만원 7만원 사이의 모델이라 보고요 조금 저성으로 쓰고 싶다 싶으면 L600 Quiet 가시면 될 거고요 얘는 대신 LED는 안 들어옵니다 펜 기본적으로 4개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이 3,100M의 장점을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좀 더 강판이 두껍고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DLX-21입니다 솔직히 200만원 정도 견적 좀 된다면 DLX-21까지 올려보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예산의 5% 정도는 할애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7500F의 공랭 그리고 B650NK 4060Ti 견적은 144만원 정도가 표품 가격이 나옵니다 실제 구매가는 한 150만원 가까이 되겠죠 램 용량 넉넉하게 넣었기 때문에 웬만한 게임 다 잘 돌아갈 거고요 SSD도 1TB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게임 고용량 게임도 한 3,4개 정도 무리 없이 깔 수가 있습니다 13600K와 비슷한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소 프레임은 약간 처지긴 하나 평균 프레임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13400이나 12400 썻는 것보다 혹은 5600 썻는 것보다 최소나 평균 프레임 버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FHD 해상도의 모니터에서는 대부분 게임을 풀옵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FHD 해상도에서 게임을 즐길 때 그리고 가정용 PC로 쓸 때 적합한 조합이고요 여러분이 QHD 모니터를 쓴다 혹은 FHD에서 초고사양 게임을 144 가까이 뽑아주고 쓰고 싶다 싶으면 그 옆에 견적은 넘어가면 됩니다 평균 게임 프레임이 25% 가까이 증가할 거고요 4070 좌 조합이라서요 대신 가격은 20만원 조금 더 넘게 올라가죠 그래서 170만원 견적 가까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QHD 144 모니터도 쓰고 있고 초고사양 게임을 QHD 100프레임 이상 뽑고 쓰고 싶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 견적 가시면 돼요 똑같은 거에 파워고 뭐가 다 똑같습니다 조합이 4070 TI로 그래픽 카드만 한 단계 올린 견적입니다 대략적으로 200만원에서 210만원 사이에 견적이 나올 거고요 7500F나 7600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조합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병목이 생기는 상황인데 심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조합을 쓰셔도 되고요 게임 프레임은 대부분 게임에서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QHD 모니터에 적합한 견적이라 보면 되겠네요 멀티 성능이 다소 경쟁사에 13600K 대비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 용도가 게임에 휴치어져 있다 싶으면 정말 가성비 깨 갈만한 조합이라고 보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40만원대부터 200만원대 AMD 견적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진짜 이제 전문가용 최고급 게이밍 두 가지 용도에 쓰이는 PC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견적이 확 뛰기 시작하니까 대부분 유저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처럼 영상편집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뭐 작곡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런 분들 아니면은 나는 뭐 좀 여유있어 그래서 게임할 때 최고급 PC를 쓰고 싶어 그런 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CPU는 14700K로 통일하십시오 지금 KF랑 K랑 가액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2만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14700K로 통일하면 될 것 같고요 14900은 어떤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별로 가성비가 없습니다 일단 온도잡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높은 등급의 쿨러를 사용해야 되고 이 쿨러를 쓰고 싶으면 케이스도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여러분 작곡 해보면 아마 속도 차이가 없을 거고요 영상 편집하면은 8% 내외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기서는 이제 진짜 3D 렌더링 같은 거 스레드를 뭐 30개 이상 잘 뽑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i9 가는 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지금 i7에 멀티 성능이 꽤나 뛰어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14700K는 13700K보다 확실하게 좋은 멀티 성능을 보이고 있고 i9하고도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그냥 1번으로 선택하십시오 14700K 선택했을 경우에는 쿨러는 보통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하는데요 라니 쿨러에 가이드 킷 17xx 가이드 킷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크라켄 쿨러에 17xx 가이드 킷 넣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작업에서는 80도 후반에서 90도 중반 정도로 커버가 될 겁니다 물론 뭐 시네벤치 같은 건 돌리면 조금 더 갈구니까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러분 그냥 쓰는 영상편집 인코딩 렌더링 이런 거는 90도 초 아니면 80도 후반 정도에서 버틸 겁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쓸 필요 없습니다 Z790 그래도 Z790 정도 가져야 돼요 Z790 플러스 와이파이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B보드 쓰면 안되나요 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B보드는 혹시나 온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전압을 낮추기가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B보드가 약간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Z790 보드까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런 Z보드들이 기본 파워 리밋이라고 하는데 PL1 PL2 값이 높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 성능을 원활하게 긴 시간 동안 뽑아낼 수 있어요 B보드도 짧은 시간 동안은 Z보드랑 비슷하게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럼 벤치는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길게 PC 사용했을 때 확실히 Z보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Z790 플러스 보드를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B보드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Z790 UD보드 쓰셔도 됩니다 요놈은 1번보다 사운드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확장성이 약간 떨어지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도 없긴 한데 10만원 이상 싸기 때문에 가성비 깊게 가고 싶은 분들이 픽하면 될 거에요 그리고 저는 예산 상관없는데요 좋은 보드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로스 마스터 X 가 하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추천 목록에 잘 안 넣는 편이에요 보통 그냥 1번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성비하고 거리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메모리 권장 드릴게요 분량률도 낮고 레모거도 잘 되고 여기에 방열판 딱 꽂아 쓰면 딱히 이 녹색 기판이 크게 신경 쓰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메모리 추천드리고요 약간 가성비 생각한다면 팅그룹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팅그룹 메모리는 방열판 안 달아도 검은색이라서 이질감이 별로 없죠 요거 쓰는 것도 괜찮고요 노버용 가성비 메모리가 적어놨지만 오버클럭 약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하이닉스 다이로 팅그룹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를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XMP는 적용하기 쉽고 보통 매장에 조립 맡기면 XMP는 걸어서 주거든요 그기 때문에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호환 잘되요 비교적 지금 제가 골라놓은 보드에는 다 적용이 되는 XMP 메모리입니다 7000클럭이 넘는 고클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호환된다고 적혀서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 아예 보드 호환성 타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고클럭의 XMP 메모리는 구매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80 아니면 뭐 4090을 쓰겠죠 요정도 견적이면요 여기에 4070Ti 넣는 분이 드물게 있긴 한데 사실 4070Ti에 14700K 넣고 게이밍으로 짜는 것 보다는 뭐 7800X3D에 4080 이런식으로 가는게 훨씬 나은 프레임을 보여줄겁니다 여튼 대부분 4080 갈 것 같은데 4080을 견적자면은 이게 300만원 중후반이 나와요 409은가면 600만원에 가까운 한 5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겁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300 중반이면 4080 견적 가시고요 500 중반까지 낼 수 있다면 4090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 차이는 약 30% 가까이 납니다 4K를 원활하게 지우고 싶다면 4090 가야 되고요 또 뭐 AI 같은 거 잘 돌리고 싶다면 4090 가는게 좋겠죠 나는 가성비 좀 생각하고 4K 옵션 타협 할 생각 있다 그럼 4080 가시면 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P31 굳이 안가고 P41 가셔도 괜찮습니다 P41도 아직까지 분량을 본 적 없는 제품입니다 이거 한 300개 정도 팔아서 분량 한 번도 못 받고 P31은 1000개 팔아서 분량 1개 받습니다 990은 프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P41하고 성차에 거의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PN9의 원을 가성비로 쓰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하겠지만 요거는 500개 중에서 한 3개 분량이 나기 때문에 1,2,3번보다는 분량이 조금 높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080 갔을 때는 850W로도 충분히 i7까지 같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850W 파워 제가 지금 골라놓은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090 간다면 1000W까지 올라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CPU만 전력소비라니 300W 가까이 먹고 그리고 글카가 4090은 500W 가까이 가까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800이 넘죠 나머지 잡담팬이나 뭐 내가 달아놓은 하드디스크 이런거 생각했을때는 800 중반은 넘어갈수도 있기 때문에 1000W까지 가셔야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파워 이전에는 제가 FSP 파워를 주로 썼는데 지금 FSP 파워가 골드급 이상은 다 단종입니다 그래서 못쓰고 CWT OEM 중에서도 좀 괜찮은 괜찮은 플랫폼을 썻는 MSI A850G를 추천드릴게요 이거 말고 MSI 제품 그 밑에 라인업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플랫폼이 아닌걸 썼어요 CWT라고 무조건 다 좋은게 아니거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DLX21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가성비 있게 3100MV2 써도 됩니다 다만 혹여나 여러분 i9 가구 거기에 H170i equal로 넣었다면 DLX21에 안 달리거든요 그 경우에는 PU-X 전면에 달거나 아니면 7000D 상단에 달거나 아니면 Define7 이 끝에 있는 제일 비싼 케이스 이 케이스 상단에 달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9 가면 케이스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웬만하면 i7 쓰세요 둘이 성능 차이 별로 안 나니까 i7 넣고 DLX1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소음 잡고 싶다 PU-X 가시고요 소음과 클링을 함께 잡고 싶다 Define7 가시고요 나는 어 항량 케이스 유행하는데 좀 이쁜 거 쓰고 싶다 그럴 경우는 H9 Flow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Flow 말고 엘리트 제품인데 엘리트 제품이 LED 펜이 기본 포함이긴 하지만 메쉬가 안 뚫려 있어 가지고요 상단하고 이런데 쿨링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니까 어지간해서는 이 Flow 제품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DS5000도 상단에 420 라디가 장착이 되지만 얘는 그래픽카드 호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길이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좀 긴 글칼 쓸거면 못쓰거든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요거는 주의점 읽어보시고 이 케이스 선택하세요 여튼 14700K에 4080 그리고 라니쿨러 좀 가성비는 쿨러놓고 여러분 견적 짜시면 실 구매가가 한 350에서 360 정도 될 겁니다 어 사양은 어떻게 되냐면 4K 60프레임 정도 뽑아내거나 고생 게임 아니면 QHD144나 165 쓰기에 적합한 고성능 게이밍 핏입니다 근데 14700K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전에 13900하고도 별 차이가 안나고요 12900은 확실하게 이기는 어 괜찮은 멀티성능을 가지고 있는 작업용 핏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은 14900으로도 안 들어간다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렌더링을 하든 인코딩을 하든 그니까 작곡을 하든 뭐 편집을 하든 모든 용도에서 3D 렌더를 돌리든 적합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만족하게 쓸 거예요 다만 여러분 4K를 좀 원활하게 돌리고 싶다면 여기서 4090을 올리는게 맞거든요 14700K에 4090 1000W 파워를 넣었을 때는 530만원에서 54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500 중반 가까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4090 가격이 얼른 다시 정상화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끝판왕으로 가겠다면 거의 6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이 조합 가셔야 됩니다 14900K에 4090 그리고 H170I 케이스는 P500S나 7000D 요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자 방금은 인텔 끝판왕 견적 보셨죠 그러면 AMD 끝판왕 견적도 보고 싶죠 근데 우선 AMD 끝판왕 게이밍 견적부터 보여드릴게요 자꾸 여러분 7800XED 견적 안 보인대요 하는데 넌 이렇게 녹색으로 칠렸는데 못 보시더라고요 요거 견적부터 알려드리자면 7800XED는 게이밍 용도에서는 경쟁사의 i9도 이기는 가장 좋은 게이밍 CPU입니다 63만원 4만원 정도 하고요 얘는 이제 공랭으로 커버돼요 그래서 RC1800 정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라니 360 쓰시든지요 그러면 온도 좀 더 잘 잡아요 요 둘 중에 쓰시면 될 것 같고 보드는 그냥 터프 플러스 정도면 돼요 요 정도면 뭐 사운드도 안 쳐지고 전원보도 충분히 빵빵합니다 가격도 크게 안 비싸고요 30만원 정도고요 메모리는 팅그룹 52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요거 살짝 오버도 되니까 6000까지 오버 쓰셔도 되고 오버 안 하고 5200으로 안정적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여나 이게 품절나면 팅그룹 4800 메모리 보시고요 그까이 품절나면 삼성 4800 메모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산에 따라 4070T에 가면 27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4080으로 가면 대략 32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 겁니다 4090으로 가면 480 정도 견적이 나오니까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한 대기 올라갈 때마다 평균 프레임이 거의 30% 가까이 뜁니다 SSD는 그냥 P3에 써도 됩니다 게이밍 용도에서는 P4이라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내가 어차피 P3 사는 거 그래도 SSD도 고성능으로 쓰고 싶어 하면은 하이닉스 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가끔 990%를 넣으신 분인데 실제로 하이닉스하고 성능 차이가 없거든요 P4이라고 그래서 이 990%는 굳이 갈 이유는 없지만 선택하신 분이 있어서 넣어놨어요 혹시 2번 품절날까봐 3번 가라고 2번 품절나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피이긴 한데 이 정도 견제에 가성비 피해가 굳이 갈 필요는 없겠죠 안전적으로 가는게 좋겠죠 4070Ti나 4080 갔을 때 850W 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지만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이렇게 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850W로 70Ti나 800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4090은 그래도 1000W 가까이 가시는게 여러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고주파도 덜 나고 이슈도 덜 겹고 갈 수 있어요 특히 케이블이 850이나 750 가면은 600 케이블이 400 케이블 같은게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급고 이상재산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놓은대로 넘어가시면 파워가 이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FSP 파워 왜 빠졌다 그랬는지 아까 설명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인텔 300만원대 견적 돌려서 보시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싼 케이스가 이렇게 질비에 있어서 이 케이스 그대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DLX1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L-100 Quiet나 아니면 PU-PS 이런거 가셔도 돼요 3100MV2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렇게 견적 짰을 때 78003D에 4070Ti 조합은 DLX1 케이스 넣고 2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조립공인비랑 택배비 이런 생각하면 280 정도까지도 지불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일단 7800SD는 어느 게임에서든 뛰어난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특히 검은사막 아니면 여러분 와우 혹은 로스타크 이런거에서 경쟁사 대비 평균 프레임이 거의 20%에서 15% 정도 잘 나옵니다 그런 게임할 때 진짜 뛰어난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그 외에 고사양 게임을 하더라도 경쟁사의 i7 i9하고 거의 똑같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좋은 비싸지만 가성비 좋은 게이밍 cpu 라고 보입니다 게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 정도로 가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나는 4K 모니터에서도 프레임을 배우기상 잘 뽑고 싶다 싶으면 4090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거의 500만원 견적 나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4090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저는 웬만하면 좀 타협해서 4080 장착해서 한 410만원 견적으로 410만원 견적 아닌데 이거는 7950xcd의 기준으로 410만원 견적인데 하하하하 300 350만원 견적입니다 350에서 330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 견적으로 가는게 좋을 거에요 이거 80은 바꾸시고 그리고 만약에 끝판왕인 790xd로 간다면 견적이 이렇게 됩니다 790x 거기에 크라켄을 넣거나 아니면 rc1800 둘중에 선택하셔도 돼요 rc1800은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만 크라켄 넣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690 터프플러스 가도 되지만 그 m.2 확장성과 보드의 여러 편의장치 그리고 고속 usb 포트 포트 시작해서 다양한 옵션을 생각한다면 b690 ee가 올라가는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끝판왕 cpu 샀잖아요 보드도 괜찮은거 쓰죠 뭐 18만원에 꽤 많은 기능이 추가되거든요 디버깅 led도 추가되고 전원 버튼도 생기고 usb 고속 포트도 3개인가 더 붙고 하여튼 이걸로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운드도 조금 더 좋은게 되나요 메모리는 팅그러미엄이 여전히 똑같이 쓰시고요 5202개 거기에 4090 지금 4090은 온 비싸져서 짠거 사도 310만원이더라구요 좀 괜찮은거 쓰고 싶은데 330,340입니다 그 집어넣고 ssdp41 넣고 거기다가 1000W짜리 파워넣고 dlx21이나 아니면 h9flow 요렇게 넣었을때 580만원에서 57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이 끝판왕이에요 작업도 잘 들어가고 게임도 잘 되고 거기다 4k에서 가장 높은 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는 조합이죠 근데 790x3D가 7800x3D 보다 게이밍에서는 1% 더 쳐집니다 그래서 게임밖에 안한다면 7800x3D 490x3D 작업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7950x3D 가시면 될 겁니다 혹여나 작업밖에 안한다면 790x3D 가시고 아까 조합 그대로 싹 가시되 작업이 글칼을 안탄다면 4590x3D 빼고 4060x3D나 4060x3D 넣고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견적은 최고의 게이밍 PC라 그러죠 이거는 그냥 제가 사는 PC에요 7950x3D 넣고 크라켄 엘리트 집어넣고 이게 전면 LED가 아주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 고해성도입니다 이뻐요 분량도 잘 안나 거기에다가 히어로 보드 넣고 히어로 보드도 이쁘죠 사실 제 보드는 익스트림이지만 지금 익스트림은 더이상 수입이 안되거든요 하이닉스 메모에 넣어서 프리즈모드 화이트나 실버 방열판 달고 거기에다가 램오브까지 땡겼어요 6000x3D 넘어서 잘 안되거든요 6000x3D 정도로 1대1하고 램타 조이는게 좋습니다 4090 저는 4090 좀 저렴한거 샀는데 게임락 제품 샀거든요 여러분도 취향에 맞는거 사시고 그리고 저도 SSD 고성능 SSD 2개 꽂았습니다 파워 저는 플래티넘 파워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골드너머캠이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디파인 세븐 디파인 세븐 저는 케이스 사실 토크 케이스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50만원짜리 케이스에요 그렇게 짜면은 대충 한 7백만원게 돈 나거든요 이게 진짜 끝판왕이에요 좀 비싸긴 한데 이 정도 견적 좀 되면은 남의 PC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리고 PC방 가기 싫어요 실제로 뭐 PC방 4,5,5,5 달리는데 잘 없거든요 잘 없고 7,5,5,5,5,5 달리는데 어디있어요 X3 달리는데가 잘 없죠 보드 100만원짜리 박는 PC방이 어디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작업할때도 편하고 근데다가 웬만한 게임 다 풀어보고 돌아가고 포켓몬이터가 불편함 없이 뜹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지금 주로 타고 다니는 차가 8만원짜리 중고차거든요 거의 차값이라서 여러분 산한 얘기는 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다만 혹시나 로또 됐거나 어디 뭐 운 좋아가지고 큰돈이 생겼다 그러면 한 번쯤 내 인생에 최고급 게임 PC 지름할 수 있잖아요 고를 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합 괜찮습니다 제가 비슷한 조합 쓰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거 같아요 그래서 로또 되면 사보고 싶은 PC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1시간 20여부간 그 견적을 설명 드린거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보드하고 파워가 꽤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주위에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제가 풀자막을 달아드릴거에요 자막 따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진짜 재밌게 보셨다면 응원 댓금도 좀 달아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야 제 영상이 좀 상위로 올라가거든요 요새 평균뷰가 많이 쳐져서 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한 달 수익이 150만 넘어요 150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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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